부장으로 진급하니까 이걸 딱 받았다고. 개봉해보자고. 자, 딱히. 뭔가. 뭐야, 이거. 물음표. 뭐야? 이거 뭐, 뭐, 뭐. 아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아무것도 필요할 때 이거.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나 오늘 알바비를 요걸로 하자. 알바비를 요걸로 하자고. 아니, 이거 충분히. 충분히 이거 5만 원. 아이, 그건 내가 알바 아니지. 우리 가봅시다. 아, 송그라스는 뭐라. 이게 또, 송그라스 잠깐 봅시다, 잠깐. 아,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잠깐만. 자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아, 멋있습니다. 당신이 레블런되면 내가 주특기가 시조창이거든, 시조창. 청산! 아, 감이 안겨난 수고하는 소리이고 개축 끊는 소리의 마냥으로.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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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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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어른 어르신이니까. 아, 이거 혹은 파는 사람이요. 아, 네. 저, 혹은 어떤 걸쳐줄 수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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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라. 이곳에 마. 예. 이 아이나 같어 보려고 아니다 나가는 거 보가라 아이 한번 하고 벌지 판사 아 안 서 어 어 음 다 알 발 그 어은 바 안내 에 소 5 5 5 5 예 에 에 영원을 가라 아이고 자 장일에 넘기 영원가 아예 발급 부장님을 어떻게 까지 갓 잘 된 된함 아이고 더 배와 닦아라 이제 시주는 안될까 그럼 제일 잘하는 인혁이 제일 잘하는 그 랩에 있는거 한번 해볼까요 랩 제가 안경을 잠깐 아이고 노래도 뭐 저는 유지했던 힙합 그래 미국에서 왔지 우리말은 마치 영어 인양 혈옥 같지 여전히 가서 없이 나라 들을 수 없는 발음하고 싶은 말은 뭐지 일단 중요한 건 발음 영어와는 다른 우리 한국말은 라인 맞출 수 없다는 어떤 사람들의 말은 올라서 하는 소리니까 웃어 넘긴다는 무엇을 보고 듣건 각자 생각하기 나는 볼 파이 아 잘하네 아이고 한상 아 아 아 계속해서 한상이라 하지마 한상이라 아이고 이거 이거 좋은 공부 되신게 이거 자리요 자 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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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르신 여기에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 주게도 감히 있으면서 양국은 저 웃음 도장에 있는 뒤에 다시 다 고맙습니다 한상까지 도전 거기 아구 구십이 아닐요 아아 아 이거 말 아 좀 더 Gen 5 아 야 여기 경로당이 우리 어른들 이거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제. 어떻게 영화되었니 이게. 다름이 아니고요. 야 이거 우리 뭐 어디 오나냐. 이번에는 도장을 받았냐. 승진을 해야 될 거 같애. 도장 형 암에 카라 찍어주느냐 이게. 무슨 도장이라도 계속 뭐. 허영 도장 받았다 주이. 아이고 그냥. 나 실제 괴로움 사랑해 주시고. 기러실 때 만나서 애쓰는 마음. 어머님의 은혜는 아니 없어라. 고맙습니다. 야. 자. 너 그거는 왜 이래. 아이오. 아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